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원도 정책을 내놓습니다.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각 지역구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8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주자들의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먼저 기형적으로 분구가 되면서 열띤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춘천선거구를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만에 분구가 된 춘천선거구는 막판까지 경선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춘천 지역 19개 읍면동만으로 이뤄진 춘천철원 화천 양국 갑선거구. 3선을 노리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상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허 위원장과 김 의원은 4년 전 20대 총선 이후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권 출신의 허 위원장과 공항검사 출신 김 의원과의 맞대결에선 득표율 4.6%포인트 차이로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허영 김진태 예비후보에다 정의당 엄재철,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준모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일단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춘천시 6개 읍면동에 춘천 북부 권역을 묶은 춘천철원 화천 양국 울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미래통합당 한기호, 민생당 김성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유우림 등 4자 구도로 전개됩니다.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한기호 전 국회의원은 2010년 보궐선거 이후 10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다만 당시 선거구에서 인재가 떨어져 나가고 춘천 일부 지역이 포함되면서 예측하기 힘든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원주 갑은 이광재 전 지사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권성중 변호사의 3파전으로 원주 을은 전현직 의원들 간의 세 번째 대결로 치러집니다. 또 홍천 횡성 영월평창은 검경 고위직 출신 인사와 탈당파로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갑의 대진표는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가 소속 정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빅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지난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134표 차이로 석패하고 이번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권성중 후보까지 3자 대결 구도입니다. 원주 을에서는 세 번째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지난 19대 1,500표 차이로 금배지를 단 미래통합당 이강우 전 의원과 20대에서 350표 차이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역대전적 1대1 상황에서 세 번째 맞대결에 나섭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민중당 이승재와 보수 진영의 자유공화당 현진섭 후보의 득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홍천 횡성 0월 평창 선거구는 경찰 출신과 검찰 출신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일찌감치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컷오프와 경선 과정을 거쳐 통합당의 공천장을 거머쥔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검경 고위직 간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일현 전 의원. 여기에 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원주 가배 정상균, 원주 의뢰 정성호, 홍행 영평의 김은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안 세계선거구도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을 마지막으로 여야 공천자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은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최대 8명이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은 최대 8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이 제수에 나섭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에야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뒤늦은 단수 공천에 반발한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김창남 교수도 무소속 출마가 유력합니다. 여기에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민중당 장지창,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재군의 편입으로 20년 만에 설악권으로 다시 묶인 속초인재고성양양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양수 현 국회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도경 후보를 공천했고 무소속 황정기 후보까지 4파전이 예상됩니다. 태백과 정선이 편입된 동해 태백 3척 정선선거구는 5파전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기 후보의 사퇴로 김동완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철규 현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장승호, 무소속 동다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후보까지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17일 강릉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째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사후 확진자 1명과 퇴원자 1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격리 해제됐고, 2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도내 병원에서 1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송된 환자는 10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대실요양병원 10명이 어제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횡성군의 집회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모이는 강연을 강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간격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대표와 지지자들이 강연장 내에서 포옹하는 등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흥성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부과와 확진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경보가 울리는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도내에선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66명 가운데 앱 설치자는 24명으로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6%에 불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2G폰을 사용하는 고령자 등은 전화통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